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지역구 선거 얘기하다 보니깐요. 오영환 후보님 너무 불쌍해요. 오영환 후보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지금 오영환 후보님 선거운동 어떻게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고 그런 거 좀 얘기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 우선은 지금 모든 국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저처럼 정치 신인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도 제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너무 신인이 얼굴 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 그리고 더구나 저는 이제 처음부터 조직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지금은 어때요? 지금 거의 문석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했는데. 예예.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민주당의 후보로서 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기존의 지역 조직이 많이 이동을 해가시면서 그렇죠. 예. 초반에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조직적인 이런 게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시민분들의 연락처가 부족합니다. 아. 시민분들. 예. 이제 좀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 의정부 시민들. 예. 당원분들의 연락처는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당원분들께는 이제 연락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이제 또 많은 이제 지역단체 분들의 또 이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의 이렇게 또 여유성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예. 연락처가 없어서 지금 연락처 후원받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시민들 지금 한 7천명 보고 계시는데요. 아. 그러세요. 의정부 어디죠? 지역이 정확히? 갑. 의정부시 갑지역입니다. 의정부 갑에 그 갑은 헛갈릴 수 있으니까. 의정부에 친구들이 있거나 그런 어떤 연락처가 있으면. 우리 오영환 후보님께 문자로라도 찍어주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저의 연락처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문자 전용 휴대폰 번호를 또 팠어요. 네네네. 예. 그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예. 제가 불러드릴까요? 예. 부르세요. 불러드려도 될까요? 예. 오영환 후보님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문자 전용 휴대폰. 예. 저희 문자 전용 휴대폰 번호가 010-3264-3264-119-119-1. 아. 1191. 예. 저희 화재 신흥고 1191. 아. 소방관 출신 이래서 1191. 1191에다가 기호는 1번. 예. 예. 아. 의미있는 자랑으로. 3264-119-1. 예. 아무쪼록 더 많은 시민 여러분께. 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후보로서. 네. 아. 잘하겠습니다. 오영환 후보님. 후원 계좌는 어느정도 찼어요? 후원 계좌요? 금액은. 총알이 있어야 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예. 총알도 많이. 부족하죠. 예. 예. 아. 괜찮아요.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도록 할 거고요. 예. 제가 불러드려도 됩니다. 아. 불러세요. 예. 농협은행. 예. 농협. 301. 농협 301. 0268. 0268. 1020. 1020. 예. 51입니다. 51. 예. 저기. 예금주는 누구죠? 예금주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오영환 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예. 예비후보자 오영환 후원회.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예. 농협이고. 예. 그 다음에 301. 예. 0268. 예. 1020. 예. 51. 맞습니다. 예금주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오영환 후원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선거운동하러 다니시면서. 예. 좀 보람된 일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지금은 선거운동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출퇴근길 인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정말로 강력하게 권고를 한 입장에서. 예. 어느 곳에도 어디에도 들어가고 인사 드리기가 참 힘들었지만. 네. 예. 이렇게 그래도 이제 개천이나 징랑천 백석천 이렇게 의정부시. 예. 이렇게 산책 나오신 분들을 멀리서나마 인사 드릴 때. 음. 예. 엄지를 척 들어주시거나 화이팅 힘내세요 하고 소리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네. 예. 그런 순간 모든 순간들에 너무 큰 감동과. 음. 또 우리 민주당을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참 전국에 많은 분들께서 오영환 후보 걱정된다 불쌍하다 이렇게 해주시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고. 힘내시고. 오영환 후보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실 때. 예. 선거운동 하시다가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랑. 긴급적으로 오영환 후보님 하실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시사타파티비 열려 있으니까요. 예. 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오영환 응원해달라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번 21대 총선은 결코 이게 지금 의정부시의 저 후보 오영환도 저 개인의 후보의 그런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달려있고. 네.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국민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 조차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무리들을 이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런만큼 저 역시도 후보 후보 오영환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영환 후보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늘 화이팅 하시고 국민들이 다 눈을 이 역사적 현장에 누가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잘 보고 있으니까 예. 끝까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환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0. 180. 51. Rivers.